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전라도 광주의 어떤 빌라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제가 스무살 때의 일이죠 그때 안 좋은 일도 있고 매일같이 악몽이 시달리고 이상한 환영과 시름을 할 때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인지 왠지 집에서 나가기도 싫고 밖에 거의 나가지 않았을 때거든요 근데 어느 주말 밤에 너무너무 출출한데 먹을거리는 없고 배가 고파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갑을 들고 나갔죠 저희 집은 빌라인데 저희 옆동은 이름은 같은 빌라이면서 약간은 다른 구조로 새로 생긴 빌라로 들어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 빌라는 계단 부분 벽면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보여요 밤에는 자동으로 불이 켜지면서 층층이 올라갈 때마다 깜빡하고 켜지고 하는 그날 밤에도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다가 계단을 내려서서 뛸 준비를 하는데 맞은편 빌라 옆쪽에서 마침 4층에 불이 켜지더군요 누가 내려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통통거리며 뭔가가 내려오긴 내려오더군요 내려오는데 희한한 게 계단 난간 있죠 그쪽에 찰싹 붙어서는 머리만 정확히 말하면 머리카락이겠죠 몸의 형체도 안 보이고 얼굴도 안 보이는 더벅머리라고 해야 하나요 그게 통통하고 튕겨지면서 내려오더군요 계단 손잡이 쪽에 붙어서 말이죠 아니겠지 어린아이인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유심히 보게 되었죠 곧 내려오면 알겠지라는 생각에 그 이상한 상황을 지켜보았죠 그리고는 3층에 또 불이 켜지더군요 그제서야 알겠더군요 이건 어린아이도 무엇도 아닌 이상한 존재라는 걸 그 검은 머리가 내려오는데 소름이 쫙 끼치더군요 곧 있으면 1층에 다다를 텐데 어떡하지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죠 이대로 그냥 지나쳐서 슈퍼를 갈 것이냐 아니면 냅다 집으로 뛰쳐들어 갈 것이냐 곧 이어서 2층에 불이 켜지더군요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그 검은 머리는 무심하게 목적지를 향해서 내려오더군요 그 상황에서 그냥 그 빌라 앞을 지나간다는 건 어지간한 담력의 소유자가 아닌 이상 결코 지나갈 수 없을 거란 건 믿고 있습니다 저도 도저히 그 상황에서 그 빌라 앞을 지나가면서까지 슈퍼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도 않더군요 배가 고프다는 생각도 할 겨를도 없었죠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1층에 불이 켜지기 전에 이 상황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생각이 퍼뜩 들자마자 어느새 제 몸은 계단을 향해 뛰어가고 있더군요 가자마자 문을 꼭 걸어잠갔지만 식구들은 이 상황을 아무것도 모른 채 TV만 열심히 시청 중이고 두 손에 아무것도 안 들려있는 나를 보고 무수히 많은 질타들이 쏟아졌지만 그런 잔소리들을 뒤로 한 채 식구들 속으로 몸을 파고 들고 결국엔 배달시켜 먹었답니다 굳이 그 좀 전에 목격한 상황을 얘기할 수도 있으나 걱정하실 아버지와 오직 내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동생에게 그런 일들을 얘기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냥 혼자서 감당해낼 수밖에 없었죠 그 후로 밤에 바깥에 나가지를 못하겠더군요 때낮에 지나가도 왠지 소름 끼치고 하지만 저는 심각한 건망증의 소유인지라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게 되었죠 그래도 가끔 밤에 계단 쪽에 불이 켜지면 흠진 놀라기는 합니다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스무살 때 집 근처 새로 지어진 빌라에서 밤의 이상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빌라 계단의 난간에 붙어 내려오는 검은 머리카락만 보이는 무언가를 보았고 그것이 계단을 내려오면서 불이 차례로 켜지는 모습에 놀라 슈퍼에 가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밤에는 외출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비록 일주일 후에는 정상적으로 다니게 되었지만 가끔 밤에 계단 불이 켜질 때마다 여전히 놀라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내 인생에서 가장 무서웠던 이 나는 귀신이 너무 무서워 영화도 살인마 영화나 좀비물 같은 건 좋아하고 잘 보는데 귀신이 나오는 공포물은 정말 못 봐 눈 가리고 본 적은 몇 번 있지 귀신이 나올 것 같으면 얼른 눈을 가려 예전에 새벽에 TV 볼 게 없어서 채널을 막 돌리는데 하필이면 딱 귀신이 나올 때 틀었던 거야 그 뒤로 며칠 동안은 자려고 눈만 감으면 그 생각이 나서 잠을 못 잤어 엘리베이터에 관한 괴담도 참 많잖아 특히 구멍 뚫린 엘리베이터 그래서 난 엘리베이터를 절대 혼자 못 타 누가 데려다 주거나 다른 사람들이 타면 따라 들어가고 그랬어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안 온다거나 급할 땐 계단으로 올라갔지 아무튼 그런 내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을 때의 일이야 엘리베이터에 관한 일화도 몇 개 있지만 내가 가위에 눌린 이야기를 해줄게 다들 걱정하긴 했지만 그때 당시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주택에 살던 나는 처음으로 아파트로 가게 되었지 이사가고 며칠 동안은 별일 없었어 같은 학교에 다니던 오빠랑 항상 집에 가시었거든 그러다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왔어 집들이식으로 놀게 되었는데 친구들이 먹을 거랑 비디오를 빌려왔지 정확히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본 귀신 영화였어 난 진짜 보기 싫었는데 애들이 하도 졸라서 쿠션을 끌어안고 보기 시작했지 가린다고 가렸는데 귀신 장면을 몇 번 보게 되었어 그렇게 놀다가 친구들이 가고 혼자 있을 때마다 다시 귀신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 그리고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지 평소처럼 자기 전에 창문 서랍이나 옷장이 제대로 닫혔는지 옆에 베개가 하나 더 있는지 의자가 나와 있지 않은지 확인했어 그담들 때문에 생긴 버릇 짧은 반바지에 반팔티를 입고 목까지 이불을 덮고 잠에 들었어 여름이어도 난 꼭 이불을 다 덮었어 발이 튀어나오면 귀신이 발을 잘라간다 뭐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위로 올리고 자면 귀신이 머리카락을 쐰다고 해서 어깨 쪽으로 모으고 잤고 그렇게 자고 있는데 이불 속에 뭔가 묵직한 느낌이 들었어 뭔가 있다 딱 그 생각을 하면서도 차마 이불 속을 볼 수가 없었어 내 다리 사이로 긴 머리카락과 얼굴이 느껴졌어 진짜 식은 땀이 줄줄 나고 눈물이 났지 근데 밑에서 톡 하는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조용한 새벽에 그 소리랑 시계 소리가 번갈아 가면서 났어 내 귀 옆에 스티커가 있는 것처럼 톡톡 거리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이불 속 손가락을 움직이려고 해봤어 원래 움직이면 가위에서 풀려난다고들 하잖아 근데 너무도 쉽게 몸이 움직이는 거야 묵직한 느낌이나 소리는 계속 듣고 울다 지치던 나는 이불을 걷어보기로 했어 정말 왜 그랬을까 그냥 침대에서 도망쳐서 부모님 방으로 뛰어갈걸 힘호흡을 하면서 눈을 감고 이불을 살짝 들었어 묵직한 느낌은 있었지만 톡톡 거리는 소리가 멈추더라고 그래서 살짝 눈을 뜨고 이불 속을 봤는데 머리를 산발을 하고 온통 피투성이인 여자랑 눈이 딱 마주친 거야 흰자이가 비정상적으로 크고 눈동자가 점처럼 재갔어 그 눈으로 날 쳐다보는데 나는 소리도 못 지르고 울기만 했어 울고 있으니 그 여자가 날 보고 소리 없이 시굿더라고 내 다리 사이에 얼굴을 끼우고 웃고 있었어 도망가고 싶은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야 부들부들 떨면서 이불을 들고 그 여자랑 눈이 마주친 채로 한참을 있었어 그 여자가 천천히 입을 쩍 하고 벌렸어 그 큰 입이 떡 하고 벌어지더니 진짜 귀가 찢어질 듯한 소리로 웃더라고 그 여자의 입에서 핏물인지 빨간 액체가 내 다리에 떨어져서 흐르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식은땀이 계속 났어 온몸에 닭살이 돋았는데도 작게 울음소리 내면서 울 수밖에 없었고 몸이 움직이지 않더라고 그 여자의 눈을 피하고 싶었는데 마음대로 되질 않았어 그러다 그 여자가 뒤쪽에 있던 팔을 천천히 옆으로 옮겼어 두둑거리는 소리가 너무 공포스러웠어 양쪽 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손을 두고 그 여자가 웃음을 멈추더니 고개를 살짝 비틀고 날 쳐다보는 거야 계속 울다가 그 여자의 손을 봤어 상처투성이에 길고 부러진 것처럼 아무렇게나 나 있는 손톱이 너무 소름 끼쳤어 근데 그때 그 여자가 엄청 빠른 속도로 내 얼굴을 향해 기어오는 거야 매트리스의 손톱이 긁히는 소리가 나면서 드드득하는 소리와 함께 그 여자의 코가 내 코에 닿았어 이마를 잔뜩 지푸리면서 눈을 크게 뜨고 날 내려다보는데 난 그대로 기절해버렸지 그리고 잠시 후 아침이 되고 깨어났을 때 이불을 걷고 매트리스를 봤어 정말 소름 끼치게도 그 여자가 긁고 나에게 올라왔던 부분만 매트리스가 헤져있더라고 나는 세상에 귀신이 없다고 생각했어 가위를 눌린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귀신의 형체를 그렇게 자세하게 본 건 처음이었고 매트리스를 보면서 그냥 꿈이었다고 더럽게 무서운 가위였다고 생각할 수도 없었어 그 뒤로 그 귀신을 직접 보거나 다른 귀신을 보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는 가위는 자주 눌렸고 창문 밖에 거무스름한 형체가 서있다가 사라지는 등 이런저런 일에 시달렸어 그리고 결국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은 이사한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그 후로는 특별히 가위에 눌리지 않고 있어 조금의 허구도 없는 내 경험이었어 지금도 난 그 귀신의 얼굴과 웃음소리가 기억나 세 번째 이야기 공사장의 귀신 남편이 늦은 밤 편의점에 다녀오다가 집 근처 공사장에서 귀신을 봤다고 했었습니다 그 귀신은 공사장에서 입는 특유의 현장 작업복을 입은 채 공사 중인 건물 내부에서 등을 돌리고 서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집 근처는 원룸 건물이 많아 신축 공사다 뭐다 해서 그런 공사장이 제법 있었으나 남편이 들른 편의점과 저희 집 사이에 있는 공사장은 한 군데 뿐이었기에 어느 곳인지는 듣자마자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평소 낮에 지나가면 평범하게 작업복 입은 아저씨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평범한 광경만 보일 뿐 사고가 났다거나 하는 얘기도 전혀 없이 아주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거기다 저는 평생 살면서 단 한 번도 귀신을 본 적이 없었고 자다가 가위조차 단 한 번도 눌려본 적이 없어 귀신의 존재는 전혀 믿지 않는 편이었죠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도 솔직히 믿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냥 밤에 작업장에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확인차 한 번 들르신 거겠지 그리고 얼굴이 보인 것도 아니고 등 돌리고만 서 계셨는데 귀신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라고 말했으나 남편의 표정은 진지해 보였습니다 얼굴이 안 보여도 느낌이 있었어 사람이 아닌 것 같은 특유의 느낌 거기다 사람이었으면 부시럭거린다거나 짝다리를 짚는다던가 하는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있었어야 했는데 그 귀신은 숨조차 안 쉬는 것처럼 진짜 마네킹처럼 가만히 있었다니깐 내가 눈을 마주칠까봐 무서워서 진짜 보자마자 바로 집까지 뛰어왔어 이렇게 말하면서 우는 소리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장난치는 것 같지도 않고 직접 봤다는 당사자가 저리도 확신을 해서 겁에 질려 있으니 일단 다독여주긴 했었으나 그때까지도 전 반신반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서 하루 지나고 갑자기 양송이 버섯치즈 요리의 레시피를 보고 먹고 싶어져 남편에게 만들어달라고 하기 위해 근처 마트에 들러 재료를 사고 오던 도중 저 또한 그 공사장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남편이 어제 봤다던 귀신이 생각나서 저도 건물 내부 쪽을 유심히 보면서 천천히 걷고 있으니 정말로 뒤돌아 우뚝 서 있는 사람의 형상이 건물 내부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린 시절에도 귀신을 봤다고 한 적도 있어 귀신의 존재를 정말로 믿고 무서워하지만 전 오히려 난생 처음 본 귀신이 무섭기보단 궁금한 마음이 더 커서 더 잘 보기 위해 눈을 찌푸려가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확실히 그 존재는 남편의 말대로 정말 숨조차 쉬지 않는 것처럼 가만히 서 있더군요 그제서야 공포심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만 이미 피어나기 시작한 호기심을 누를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좀 더 가까이 가자 전 그 귀신이 왜 어둠 속임에도 불구하고 뒷모습으로 보였던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정면이라면 얼굴이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뒤통수의 머리카락처럼 새캄했거든요 하지만 뒤통수라고 생각했던 그 새캄한 부분은 애초에 머리가 아니었습니다 텅 비어 있더군요 애초에 머리가 없었어요 이때 잠깐 멈칫했었으나 꽃피기 직전에 호기심이 도로져버리는 일은 없었고 전 다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가까이서 본 저는 그 존재의 정체를 깨닫고 더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곧장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여보가 어제 봤다던 그 귀신 입고 있는 옷이 파란색이었어? 그 말을 들은 남편은 파란색이 맞다며 당신도 보았냐면서 많이 무서웠겠다고 달래주었죠 화장실 변기 위에 앉아 화장실 문만 열고 고개를 빼꼼 내민 채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전 말했습니다 나도 그 귀신을 보고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해보려고 말이라도 걸까 싶어서 가까이 가봤거든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 거 함부로 말걸면 안 돼 집까지 따라오면 어떡해 전 무시하고 다시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니 근데 애초에 말을 걸 필요가 없더라고 그거 귀신이 아니고 그냥 파란색 원통이던데 딱 상반신 부분만 파랗고 밑에 다리 같은 부분은 까만색 길쭉한 받침대 같은 거라서 사람처럼 보인 거였어 그 말을 들은 남편은 굉장히 머슥하게 웃으면서 그랬었냐고 자긴 정말 많이 무서워서 뒷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눈을 마주칠까 봐 일부러 자세히 안 보고 뛰어와서 몰랐다고 하더군요 전 깔깔 웃으면서 앞으로 당신이 귀신 보고 무서워하지 않게 내가 그런 거 다 대신 봐주게 평생 옆에 붙어 있겠다고 해주었습니다 평생 옆에 붙어 있겠다는 말을 듣고 남편이 약간 떨떠름해 한 것 같긴 한데 기분 탓이겠죠 네 번째 이야기 지하철에서 만났던 기괴한 할아버지 때는 한참 교회에 빠져 있을 대학 시절이었다 그 당시 대학생이라고는 십여명 정도의 작은 교회라 서로 사이도 좋았고 연락도 자주 했었다 그날도 일요일이었는데 예배를 마치고 밥 먹고 서로 한참을 놀다가 지하철 막차를 타고 집에 가고 있었다 막차고에서 사람도 별로 없고 내가 탄 칸에도 나를 제외하고는 두세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일요일이다 보니 직장인으로 보이는 사람들보다는 그냥 나들이 나온 사람들처럼 보였었다 어떤 이는 술을 마시고 졸고 있었고 어떤 이는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듣고 있었다 멍하니 자리에 앉아가고 있었는데 어떤 손이 보였다 정신을 차려보니 내 옆에는 하얀색의 흔히 사극에서 나오는 이라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 노릇빛을 띈 하얀색의 한복을 입은 할아버지가 나를 바라보며 손바닥을 내밀고 있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국어를 하는 건가 싶어서 죄송한데요 할아버지 제가 지금 잔돈이 없어서요 라고 말씀드렸다 그랬는데도 그 할아버지는 싱긋 웃으시며 무언가를 달라고 하시듯 손을 한 번 터시며 다시 내미셨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가 돈 달래? 손 좀 줘봐 강아지 달래는 것도 아니고 손을 달라는 할아버지의 말에 조금 의아했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이나 몸짓에서 뿜어나오는 기운이 절대로 나쁜 것 같지 않아서 나도 모르게 할아버지의 손바닥 귀로 내 손바닥을 포개었다 아무 말도 없이 내 손바닥을 보시던 할아버지가 나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머님이 나이가 많으시네 아니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당연히 나이가 많은 거 아닌가 싶어서 약간 어처구니가 없어지려고 할 즈음에 아버지보다 많으시네 라는 말에 나는 작게 숨을 내쉬었다 어떻게 아시지? 나의 머릿속 작은 의구심에도 할아버지는 내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으셨다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긴 했으나 큰 틀에서 보면 대부분 맞는 이야기였다 물론 비슷한 또래의 남자들이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개인적인 부분까지 맞추는 게 신기했다 당연하게도 혹시라도 있을 콜드리딩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정보도 얘기하지 않았다 한참을 정신이 팔려 듣고 있다가 문득 미래 얘기는 안 해주시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할아버지 저 어떻게 잘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으니 다시 한번 사람 좋은 웃음을 보이시며 손을 내미셨다 원래 이런 건 복체를 받아야 해 그래서 지갑을 꺼내 만원짜리 한 장을 쥐어드렸다 그러자 그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가려고 하시길래 할아버지 복체도 드렸잖아요 라고 나도 모르게 지하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씀드렸다 조용히 나한테 오셔서 검지로 살짝 내 이마를 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교회 다니는 놈이 무슨 놈의 점이야 앞으로 착하게 잘 살아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는 유유히 사라지셨다 물론 내가 교회 다닌다는 얘기도 한 적이 없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악마 괴담 난 2주 동안 인간이 아니었다 인간이 아니었다는 의미는 유치이탈 같은 게 아니라 2주 동안 사람이 아닐 정도로 미칠 듯 힘들었다는 의미다 우리 엄마는 영이 밝으신 편이다 악령과 귀신 심지어 악마까지도 보는 사람이다 엄마가 지어낸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있다고 한다 그리고 엄마는 살면서 세 번이나 악마를 만났다고 한다 우선 우리 집은 천주교이고 나는 세례를 받은 지 1년이 되었다 우리 엄마가 처음으로 귀신을 보았을 땐 2007년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수원 어딘가에 농협 화장실이라고 한다 그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49제를 치르기 전이었다고 한다 우리 집은 그렇게 잘 살지는 못한다 그래서 엄마는 전단지를 돌리는 일을 하셨다 전단지를 돌리다 화장실이 급해서 근처에 있는 농협 화장실로 향했고 화장실은 총 2칸이었는데 한 칸에 엄마가 들어가자마자 어떤 한 사람이 뛰어와 다른 한 칸으로 들어갔고 심지어 사람이 오면 켜지는 센서 등도 켜졌다고 한다 그래서 엄마는 그 사람도 급했나보다 생각하며 볼일을 보셨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센서도 켜져 있고 엄마가 있던 옆 칸에 물이 내려가는 소리와 동시에 우리 엄마가 나왔는데 옆 칸엔 아무도 없었다 물은 계속 내려가고 있었다 엄마가 누가 없음을 인지하자마자 센서 등이 갑자기 꺼졌고 거울을 보니 어떤 여성이 서 있었다고 한다 그 이후로는 엄마는 자세히 기억은 안 나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그냥 미친 듯이 뛰어서 그곳을 나왔다고 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 화장실은 절대로 안 가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화장실에도 사람이 많이 있는 곳만 찾아가셨다고 한다 여기까지가 귀신의 이야기다 처음에는 귀신이 엄청 무서웠지만 이제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더 힘든 경험을 하셨기 때문이다 그 더 힘든 경험이란 악마이다 첫 번째로 악마를 보셨을 때 나는 중학교 2학년이었다 나는 엄마 이를 도와 안성중앙대학교 앞에 있는 건물에 전단지를 뿌렸다 구역을 따로 나누어 뿌렸다 여기를 아침 9시에 가서 뿌리면 오후 4,5시쯤에 끝났다 중학교 방학 내내 엄마를 도왔다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나는 전단지를 뿌렸고 끝나는 와중에 엄마가 반대편에서 미친 듯이 끼어오셨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마자 엄마가 집에서 이야기해준다며 일단 가자 하셔서 급하게 집으로 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는 초등학교 근처에 전단지를 뿌리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다고 한다 엄청 머리가 하얀 할머니를 말이다 그래서 엄마는 할머니가 머리가 참 희네라고 생각하셨는데 그 생각이 끝나자마자 할머니가 미친 듯이 엄마에게 뛰어오셨다고 한다 걸음도 일반인과는 다르게 다리가 탈골된 사람처럼 뛰어오셨고 엄마는 깜짝 놀라 아무 건물에나 들어가셨다 하지만 할머니는 어느 순간 눈앞에 서 계셨다 그리고 할머니는 미친 듯이 웃으셨다고 한다 나 같아도 소름이 돋는데 어머니는 계속 기도를 하셨다고 한다 그래도 할머니가 사라지지 않고 할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오셨고 문을 열고 들어옴과 동시에 갑자기 할머니가 누군가에게 잡혀 끌려가듯 사라졌다고 한다 엄마는 무서운 마음에 문을 열었지만 할머니는 없었고 길에 지나가던 사람에게 혹시 머리가 엄청 하얀 할머니 보셨나요? 이렇게 물어봐도 아무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것이 첫 번째이다 두 번째는 이 사건이 얼마 되지 않아 일어났다 이때 나는 방학이 끝났고 엄마 혼자 전단지를 돌릴 때다 일단 우리 엄마 주변에는 영이 밝은 사람이 많다 그 중에 우리 엄마 친구분이 예전에는 수녀님을 꿈꿨던 사람이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영이 굉장히 밝으셔서 매번 괴롭힘을 당하신다 기도를 하려고 하면 목주가 사라지거나 시계 알람을 맞춰놓으면 시계 알람이 꺼져 있는 일들이 종종 일어났다 아무튼 두 번째는 절대로 사람이 앉아 있을 수 없는 곳에 앉아 있었다고 한다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였다고 한다 자동차의 간격이 굉장히 좁았고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였다 이때 엄마는 아까 말했던 영이 밝은 친구분과 함께 통화 중이셨는데 자동차 사이에 있던 사람과 눈이 마주쳤다고 한다 엄마는 할머니 때와는 다른 느낌이셨다고 한다 정말 죽음을 느끼셨다고 한다 숨이 계속 막히고 걸음이 느려지셨다고 했다 하지만 엄마는 할머니 때의 경험으로 절대 그 존재를 인식하지 않으려고 했고 전화에만 열중하셨다고 했다 그리고 굉장히 멀어졌을 때 엄마가 뒤돌아 봤더니 그 존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엄마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 눈이 엄청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고 한다 지금까지 봤을 때 악마의 공통점은 하얀색이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하얗게 빛났다고 한다 이때는 엄마가 전단지를 그만두고 보육원에서 음식을 하셨다 여기서는 격추로 토요일에 6시에 나와서 아침을 해줘야 했는데 그날이 엄마가 당번이라 일찍 나와 이동 중이셨다 보육원이 평택이었고 우리 집은 오산이었다 오산에서 평택 가는 도중에 엄마가 보게 된 것이다 새벽 6시 10분 어떤 할아버지가 아무도 없는 길을 혼자 걸어갔다고 한다 그래서 엄마는 멀리서 왜 할아버지가 아무도 없는 저런 길을 걸어가실까 하며 쳐다봤는데 점점 자동차와 할아버지가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검은색 한복을 입고 계셨고 수염이 굉장히 하얗게 빛을 내면서 바닥에 끌리고 있을 정도로 길었다고 한다 일단 엄마는 무서운 마음을 감추고 그곳을 빠져나오셨고 그곳을 빠져나오는 동안 등골이 오싹했다고 한다 이렇게 우리 엄마와 영에 대한 이야기다 서론이 너무 길었다 이제부터 나의 이야기다 2주 동안 나는 정말 힘들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화가 나기도 한다 그게 아니었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이때 나의 나이는 스무살이었다 계절은 여름이고 장마철이라 비가 엄청 왔을 때다 숙모가 갑자기 엄마에게 연락이 와서 비오는 날 파란색 봉지와 함께 우리 집에 오셨다 그 파란 봉지 안에는 푸른색의 수제 칼들이 있었다 칼은 함부로 파는 것이 아니라며 천안에 파셨고 엄마는 그 칼을 아무 의심 없이 샀다 그리고 나는 이 날을 후회하고 있다 그 칼로 인해 내가 힘들어질지는 몰랐기 때문이다 나는 어느 때와 같이 잠자리에 들었다 핸드폰을 만지다가 졸음이 밀려오자 나는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고 몸을 돌리는데 갑자기 뒤에서 희이타는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리더니 정말 순식간에 가위가 눌렸다 주위에 공기도 차가웠다 나는 내 몸에 감각을 세우며 가위를 풀려고 해도 가위는 풀리지 않았다 그래서 어떡하지 하는데 우리 집 강아지가 내 방을 향해 짖었다 그 소리에 나는 깰 수 있었고 나는 그날 밤잠에 들지 못했다 이 가위 눌림 현상은 5일 동안 계속되었다 갑자기 누가 내 배 위에 올라가는 느낌이 들거나 누군가 내 귓가에 속삭이는 소리도 들었고 누가 나를 쳐다보는 느낌도 들었다 솔직히 사람이 3일만 가위에 눌려도 지친다 나는 이때 엄청 지쳐있었다 대학생 때도 수업시간에 자기 바빴고 어지러움을 느끼는 등 엄청나게 힘들었다 아까 앞에서 말했다시피 우리 집은 천주교이며 방마다 십자가도 걸려있고 물론 내 방에도 있는데 내 방에는 심지어 성모님 상도 있다 계속되는 가위 탓에 기도를 드리곤 했지만 소용없었다 가위에 계속 눌려 지쳐 잠이 들 뿐이었다 그때 내가 월요일과 금요일이 공강이었다 집에 혼자 있었다 낮이라서 마음이 놓였지만 이것은 나의 착각이었다 방심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 나는 집이 조용한 것이 싫어서 항상 TV를 틀어둔다 TV를 틀어놓은 채 샤워를 하러 들어갔다 그런데 밖에 소리가 이상하리만큼 시끄러웠다 그래서 난 내가 TV 소리를 너무 크게 했나 생각하며 샤워가 끝난 뒤 물을 끄는 동시에 시끄러운 소리도 또 끊겼다 그래서 뭔가 싶어 밖에 나왔더니 집 안은 굉장히 조용했고 틀어뒀던 TV는 꺼져있었다 가까이 가서 TV를 만져보니 차가 없고 정정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강아지를 안으며 계속 주님의 기도를 되새겼다 그렇게 기도를 하던 도중에 갑자기 우리 집 벽에 걸려있던 목검이 뚝 떨어졌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비명을 지르며 강아지를 안고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동생이 돌아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렸다 그 이후에 나는 집에 혼자 있는 일이 없었고 누군가와 계속 함께 있어야 했다 어느 날은 엄마가 명동성당에서 성경책을 사오셨다 엄마는 내가 계속 가위에 눌리는 것을 알고 있었고 나에게 성경책과 함께 자라고 하셔서 성경책을 안고 잤다 신기하게 그 날엔 가위에 안 눌리고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괜찮나 보다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 또한 큰 오해였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성경책을 안고 잤는데 정말 죽을 뻔했다 숨이 막혀왔다 더위가 심하게 눌렸다 누가 내 위에서 날 눌렀고 기절했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꿈을 하나 꿨다 내가 방에 누워있는데 누가 내 뒤에서 소곤소곤 뭔가를 말하고 있었다 뭐라고 하는지 몰라서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 집중하려는 찰나 내가 널 지켜보고 있다고 라며 찢어질 듯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와 동시에 꿈에서 깨어났는데 식은땀을 흘리며 방을 둘러보다가 천장을 보는데 두 눈이 날 보고 있었다 나는 놀라서 방 밖으로 뛰어가려 했지만 방 문은 단단히 잠겨있었다 그리고 다시 돌아본 내 방에는 벽과 천장에 눈동자가 가득했다 그리고 옷장 앞에는 한 여자가 서 있다가 나를 향해 뛰어오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다시 깨어났다 그 일은 너무나 생생했지만 그것 또한 꿈인 걸 알아챌 수 있었다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었다 그렇게 10일이 또 지났다 반복적인 악몽과 가위 눌림으로 인해 나는 무려 5kg이 빠졌다 주변에서 걱정을 했다 그리고 또 3일이 지나고 결정적인 14일째였다 이 날은 내가 왜 가위에 눌렸고 그 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려주겠다 그 날은 아까 앞전에 말했던 엄마 친구분이 갑자기 놀러오셔야겠다며 우리 집에 온 날이었다 그리고 난 못 잤던 잠을 금요일이었던 아침에 자고 있었다 엄마와 친구분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날 깨웠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내가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의 이유를 말해줬다 사실 그 칼에는 귀신이 붙어 있었고 엄마가 그 칼을 받고 며칠 뒤 잠을 자다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나왔는데 그 칼에서 손이 하나 쑥 하고 나오더니 어느새 한 여자가 서서히 기어나오더란다 엄마는 그 귀신에게 한 발자국만 더 다가오면 가만히 안 둔다고 하며 기도를 했지만 그 귀신이 엄마가 아닌 날 괴롭혔던 것이다 엄마 친구분도 우리 집에 오자마자 한 번에 알아보셨던 것이다 우리 집에 바로 들어오자마자 금방 내 앞에 지나갔어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자 이 칼에 다시 귀신을 가둬 다시는 못 나오는 곳으로 가둔다고 하셨다 어떻게 가둬두는지 물었지만 그 부분은 알려주시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정말 신기하게도 가위에 눌리거나 악몽을 꾸는 날이 없었다 그리고 나중에 알았지만 정말 화가 나는 일이었다 알고 보니 숙모는 그 칼의 정체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사촌동생이 이 칼을 쓰는데 갑자기 칼이 혼자 움직이더니 그 칼에 베어 무려 여덟 바늘을 꿰맸다는 것이다 그래서 숙모는 어떻게 처리할까 하던 도중에 우리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판 것이다 그리고 난 그 이후로 귀신을 보진 못해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다시 한참이 하셨다 이 칼으로는 불편함이 되었다 일단 나왔던 도중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